중증 환자단체가 국회를 향해 지난 두 달간 선거를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의료 공백 사태를 끝내도록 중재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한국암환자협의회 등 6개 중증질환환자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제 국회가 개점 휴업을 끝내고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사직한 전공의와 교수들이 우선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후 협상하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.